TV는 인터넷이면 죄다 네 옷이야. 완전 타고 숙중이야. 잠잠하실 때까지 딱 2주만 버텨봐. 호텔 리조트가 아니고? 설마... 오강순? 한 번 왔다 가면 걔는 2주 후에나 들어오는디. 2주요? 제가 샴푸요. 왜 자꾸 문을 냅니까? 노크도 없이. 미안해요. 오빠! 낫수라! 헤헤, 신사와 끌어하면 안 되지. Top Star You Back, every Thursday and Friday at 9.15 p.m.